네 반갑습니다. 남희영입니다. 우리 고일리 친구들 샘이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캐스 영상을 찍는데 오늘은요. 여름방학 찐 공부 진짜 한번 해볼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찾아왔고요. 바야로 또 1일 수학십제가 들어왔습니다. 샘 추천 영상이에요. 이거는 이벤트 소개를 할 겸 샘 추천 영상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친구들이 8월이 조금 넘어갔는데도 지금 기말고사 시험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꽤 있고 방학이 예년과는 다르게 좀 많이 미뤄졌죠. 여름방학이. 그래서 이제 한 8월 중순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학교가 그래도 방학을 하는 것 같아요. 여름방학이 이제 진짜 돌아온 거죠. 너무나 짧지만 여름방학이 돌아왔어요.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는지 그 이야기도 잠깐 하고 그런 의미에서 여름방학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지 않겠니? 라는 말을 또 선생님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여러분들 겸사겸사 찾아왔습니다. 친구들 다 알다시피 학사 일정이 많이 꼬이고 그렇죠. 그래서 학교 등교도 많이 늦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말고사도 지금 보고 있고요. 그렇죠. 기말고사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여름방학이 되게 짧아요. 원래 여름방학이 짧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더 짧죠. 보통 한 2주? 2주도 안 되는 학교들도 있고 한 2주일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8월 중순 부터에서 8월 말 정도까지가 대부분의 학교의 여름방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름방학이니까 너희들한테 진짜 너무도 짧은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낼지 막막할 수도 있고 정말 여기는 눈 떴다 감았다 하면 그냥 여름방학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도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다 보니까 알차게 보내자 라는 의미로 한번 짧게 선생님이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보시면 짧고 굵게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너무 과대한 너무 큰 너무 커다란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못 지켜요. 기간이 너무 짧아. 기간이 너무 짧고 정말 나 이 기간 안에 정말 밤을 새서라도 진짜 몰아치기 해서라도 할 거야. 라고 결심을 하에서 그렇게 다 하면 너무너무 좋지만 그렇게 안 될 경우가 되게 많다 보니까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세요.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다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지킬 수 없는 내 힘에 너무 버거운 그렇지만 욕심이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계획을 거창하게 세워봤자 내가 잘 지키지 못해서 나의 만족감도 줄고 아 나 진짜 이번 방학 또 이렇게 보낸 거야? 후회만 남게. 이런 방학으로 만들지 마시고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는데 난 수학선생님이니까 고1과 고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벌써 질문 게시판 올라오는데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2학기 중간고사를 위한 그 계획에 해당되는 범위를 이번 여름방학에 열심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학기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끝났잖아요. 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게요. 일단은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2학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또 있는데 1학기 때 만약에 실패했어. 2학기 때 또 실패할 수는 없잖아. 되게 중요해. 내신이.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부터 일단 딱 선점을 또 해버리면 1학기 때 내가 좀 시험을 못 봤다 하더라도 2학기 때 중간고사 선점하면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기말까지 해서 2학기 성적이 되게 풍성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중간고사예요. 시간이 되게 짤막짤막하게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1에 수학 하에 집중하시는 게 맞고 수학 상 쪽에 앞에 1학기 거 다시 복습하느냐 복습도 중요한데 일단 여름방학에는 선생님은 예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를 위해서 자 2학년도 수2 엄청 중요하죠. 수2에 함수의 극한과 연소까지라도 여기 1단원까지라도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자 1학도 마찬가지예요. 집합과 명제 그리고 이제 함수 이렇게 있거든요. 집합과 명제랑 함수 초반부까지라도 왜냐하면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내가 이걸 다 하면 너무너무 좋지만 이 2주 안에 이 어떤 한 학기 분량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중간고사 범위까지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충실하게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기말고사 때문에 정신없겠지만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계획 세우셔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여름방학이 되게 짧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 연도가 좀 많이 막 뒤죽박죽이 되다 보니까 선생님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2학기 중간고사가 있고 그 중간고사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름방학에 좀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분명하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쌤 추천 영상이잖아. 선생님이 또 준비했어요. 1일 수학 10제 기억나 얘들아? 1일 수학 10제? 쌤이 겨울방학이 되게 길어지면서 너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등교도 못하고 있고 해서 막 그때 가슴 답답할 적에 쌤이 매일매일 진짜 우리 그냥 수학 문제 풀면서 이겨보자 해가지고 1일 수학 10제를 그때는 2주, 14일 동안 진행을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그랬는데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자기의 인증샷들을 많이 올려줬어요. 쌤이 그거 보고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아 우리 친구들 공부하려는 의지가 있구나.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여름방학 빡세게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준비했어요. 우리 제자들한테 이벤트고요. 1일 수학 10제예요. 매일매일 내가 10문제를 올려줄 거예요. 여기 이벤트에 여러분들 참여하셨던 우리 제자들은 알 거예요. 쌤이 이제 딱 그 날짜에 올려줍니다. 자료실에다가.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다운을 받아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문제를 푼 다음에 그 문제를 푼 거를 자기 혼자 풀면 안 되니까 풀고서 채점까지 하고 인증샷. 사진으로 딱 한 장을 찍어서 내가 올려준 그 게시판에 여러분들도 올릴 수 있거든요. 자기가 풀었던 문제를 뭐 1일차, 2일차 이렇게 해서 날짜별로 하나씩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7일 동안 이번에 이렇게 7. 자 언제냐면 8월 18일 먼저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때는 시작을 한 다음에 쌤이 쌤 추천 영상을 찍었더니 막 뒤늦게 친구들이 아 이거 지금 시작하면 안 되냐고 막 많이 문의를 해서 이번에는 아예 먼저 쌤이 이 홍보 영상을 찍고요. 그리고 18일부터 조금 기간이 남았어요. 8월 18일부터 8월 24일 월요일까지 7일 동안 꼬박 진행을 할 거고 매일매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올라올 거예요. 문제가 그러면 그 매일매일 올라오는 문제들을 다운받아서 선생님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 페이지에 자료실에다가 올려놔요. 그럼 여러분들이 풀고 채찍하면서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 되고 올릴 때 어차피 자기가 올리면 자기 이름은 떠요. 회원가입되어 있는 이름은 그래서 그 제목에다가 뭐 고1, 고2 이렇게 학년 쓰시고 뭐 1일차, 자 뭐 1일차, 2일차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범위는 수학문제 푸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고1 친구들은 수학 하의 앞부분일 거예요. 집합과 명제 함수 조금 들어갈 수도 있고 고1 친구들이 이게 수학이라는 교과서가 한 권이다 보니까 그 뒤에 있는 도형의 방정식 파트에서 원의 방정식이라든지 도형의 이동이라든지 이 부분을 2학기 중간고기서에 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원, 도형의 이동, 집합과 명제, 함수 조금, 자 여기가 이제 7일 동안 구성될 문제 범위예요. 여기를 나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여러분들 푸시면 될 것 같고 우리 2학년 친구들은 수투입니다. 수투, 함수의 극한과 연속, 뽀개기예요. 함수의 극한과 연속 파트에서 선생님이 7일 동안 문제를 꼬박꼬박 올려줄 겁니다. 같이 공부하시면서 문제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하시면 또 우리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해줘서 내가 진짜 감동받거든. 이 어떤 열심히 하는 모습 자체가 선생님 너무너무 기쁘더라고. 그래서 또 선물을 마련했는데 정말 진짜 매일같이 너무너무 열심히 해주는 그런 우리 이쁜이한테는 텀블러를 선물을 하려고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 매일매일 열심히 참여하는 모든 친구들한테는 베스킨라빈스 아키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는 예상이긴 한데 뭔가 간식거리라든지 이런 거라도 선생님이 좀 준비를 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이렇게 매일매일 풀면서 수학적인 공부하는 습관을 좀 잡아보고 짧지만 이런 여름방학을 그래도 좀 알차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고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고 그런 어떤 되게 행복하고 즐겁고 알찬 여름방학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또 여름방학 맞이 캐스트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거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